안녕하세요. 소통학교 TV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을 빼놓지 않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가족은 소중하다는 것은 뭐 이건 진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고 하죠. 저 마음의 상처, 깊고 씻기 어려운, 오래가는 이런 상처는 누구에게 잘 받을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족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모르는 사람, 스쳐가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라면 쉽게 치유될 수 있고 쉽게 잊어버릴 수 있지만 소중한 가족에게 받은 이 상처는 어쩌면 평생을 두고 작용해서 삶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또 만들게 되기도 합니다. 왜 소중한 가족에게 왜 상처를 깊게 남기는 그런 말을 하게 될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실 이 가족이라면 사랑하는 또 믿는 뭐 이런 소중한 관계인데 상처되는 말을 받았을 때에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또 사랑을 잃었다고 하는 상실감 또 어린 시절에 만약에 부모로부터 심한 말 즉 남에게 듣는 것보다 못한 수준의 말을 만약에 어린아이가 듣는다면 이건 심리적으로 유기된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그 부모로부터 받는 온전히 영향을 받는 그 연약한 아이가 부모에게 심한 말을 듣는다면 이건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성장해 가면서 두구두구 안 좋은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 간에 쉽게 상처를 주고받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걸 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제 나름의 한번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참 큰 착각인 것 같습니다. 이래도 되는, 그래도 되는 줄 아는 착각. 가족이니까 이해해 주고 받아 줄 것이고 용서해 줄 것이라는 이 커다란 착각이 결국 가족 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만드는 말을 소위 막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가족이란 탄탄한, 외면적으로 보면 탄탄한 가족관계라고 할 수 있고 영원한 가족관계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쉽게 금가고 쉽게 깨질 수 있는 관계라 할 수도 있습니다. 윌라드 게일린이란 정신분석학자는 성냄과 분노는 친밀함 위에서 자라고 성장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참 곱씹어볼 말입니다. 친하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이 커다란 착각을 우리가 올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수정하지 않는다면, 역시 반복된 이런 행동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신념입니다. 우리가 잘되자고 하는 말이다. 이런 잘못된 신념. 내가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다. 너에게 참 필요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라는 이런 가면을 쓰고 상대에게 공격적인 그런 표현, 심한 말이라고 하는 것들을 건네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사랑받지 못했던 그런 어린 시절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어린 시절에 사랑받지 못하는 환경이라면 분명히 부모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또 꾸질함도 듣고 또 공격적인 말도 들어서 이 아이의 마음에는 상처가 남아서 그것이 성장해가면서 되가품 같은 이런 행위를 하게 된다는 많은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볼 때에 분명 어린 시절의 부모로부터 어떤 말을 자주 듣고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냐는 매우 중요할 겁니다. 안타깝게도 부모로부터 들은 말들은 여기에 기억장치에 그대로 남아있다가 자신이 부모가 되면 또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가족 경제가 나빠졌을 때에 파탄도 되고 가족 간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점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특히 참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수준까지 간 이런 가정은 어떠한 소통을 하고 계실까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사실 가족 간에 어려움이 생기면 서로 위로해 주고 힘이 되어 주고 격려해 줘야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텐데 그 힘든 상황에서 상대에 대한 원망 또 탓을 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말을 건넨다면 아픈 상처에 소금을 더 뿌리는 식이 되어서 서로가 위안이 되고 힘이 되어 주는 것이 아니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버리는 참 안타깝고 슬픈 결과를 낳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요인을 들자면 TV, 매스컴의 영향도 저는 크다고 봅니다. 여러분 가끔 그 막장 드라마라든지 일반 드라마도 종종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족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정말 그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매우 폭력적이죠. 그래서 정말 TV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상업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것이 일반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그런 것은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심한 말하고 부부 간에 욕설 같은 그런 아각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매우 폭력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 저래도 되는구나 또는 저런 것이 방법이구나 라는 잘못된 착각을 하게 되어서 본인이 그런 문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 방법을 떠올리거나 그런 방법을 씀으로 해서 정말 우리 가족 간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 정말 괴로운 상황이 되기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을 쭉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족 구성원 간에 행복의 꽃을 피우는 소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한번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고 소중함을 잊지 않는 가족 간의 소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질 중에서 소중한 것 여러 개 있겠는데 대표적인 예로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소중한 다이아몬드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잘 간수하고 빛나게 이렇게 수시로 닦아 놓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족 간의 관계도 빛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은 중요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원트를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바람은 가족 간의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정말 좋은 소통, 품격 있는 소통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직장에서 상사에게 말을 할 때 참 조심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어도 조금 누그러뜨리면서 말하죠. 고객, 손님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정성을 다해서 말하고 정말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도 수용해 가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인내하면서 정성을 다하지 않습니까? 가족도 마찬가지죠. 가족 구성원 간에도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그 목적,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원트를 위해서 때로는 참고 마음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말하는 이런 노력을 기울인다면 더 행복을 많이 꽃피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모두가 좀 더 나이값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값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때야 몰라서 그렇고 아직 미숙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성인이 되어서라면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알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성숙된 말을 서로 가족 구성원 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배우자 간에 서로 존중감을 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참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어린이처럼 미성숙한 말, 막말 같은 것을 가족들에게 함부로 한다면 이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들도 성인이 되면 정말 성인다운 그런 소통을 해야 되는데 애들처럼 부모에게 뭐 해준 게 뭐가 있냐 물론 화날 때 그러겠지만 해준 게 뭐 있냐 내가 이래서 이렇다 이런 원망 같은 비난 같은 공격 같은 말을 한다면 이거는 성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어린이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나잇값 하자, 어른값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된 표현을 서로 주고받는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고 뻔한 이야기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칫 소홀히 한다면 우리의 행복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가족 구성원 간에는 더 고급진 대화, 고급진 말을 건네서 행복의 꽃이 더 많이 피어나기를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